연예대상 쇼오락 부문 남자 신인상 수상자는 박보검 이재현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박보검씨는 다재남이라는 재능을 겸비한 신인스타로 뮤직뱅크에서 안정적이고 센스있는 진행을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. 이렇게 웃음과 감동을 주신 선배님들의 축제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상을 주신 KBS 관계자분들과 뮤직뱅크 식구들 또 시청자분들,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. 뮤직뱅크 MC를 보면서 예능에서 진행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꼈습니다. 앞으로 선배님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K-POP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뮤직뱅크 MC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. 끝으로 이 기쁨을 동생처럼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주광옥 대표님과 승병옥 본부장님 그리고 차태현 선배님을 비롯한 불러썸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모두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